고린도전서 14장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3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인 체러티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여기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장을 한 줄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이 은사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열망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은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최상의 것을 얻기 원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에게 주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최상의 것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망하는 영적인 은사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상의 것은 선지자처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상의 것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영적 은사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열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곧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언제나 미래의 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 심지어 율법의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날에 갈 수 있다고 말할 때 아주 훌륭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담겨 있지 않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래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앞으로 있게 될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지금 엘리카바싸바 하우투두 마세세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영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영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한글 킨잼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누가 말을 해도 전혀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방언이라도 영으로 말하면 다 알아들이십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께는 알아들이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2절 그 어디를 봐도 성령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일이라 해도 그 사람 자신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의 영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영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 해도 만약 사람의 영이 알아듣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도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엉터리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 무의미한 방언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도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벨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절에서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하는 뜻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성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장 21절과 14장 2절을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사람의 영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누군가가 한 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사람의 영은 알아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사람의 영은 알아듣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풀이해서 보면 내가 만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도 내 영은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영이 안다고 해도 그 결실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무용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잊지 못한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의 영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방언으로 짓거리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설사 엉터리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왕 자기 자신도 잘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웠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인에게 예수 그리스를 증거한다면 당연히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외국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은사주의자들은 회중들이 모인 집회에서 단체로 소위 방언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언기도의 목적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을 그 근거 구절로 내세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는 그런 엉터리 풀이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 내 영을 엉뚱하게 성령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조금만 주의해서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면서 중보해 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주님 저를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도록 작정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마 죽도록 패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들이 한다면 성령님께서 신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본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방금 읽은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방언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귀찮거나 기독거리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척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외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서 내가 배우지도 못한 외국어를 말한다면 나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알아들으십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이러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의 지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 영이 이해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설사 나타난다 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으니 자기 자신을 세울 수는 있겠으나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러크마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에 해온 한 사람과 함께 목사님께서 걷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 담장 너머 뒷마당에서 어떤 부인이 손에 종이쪽지 한 장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블리 가블리 이발리아 샤블리 카블랄랄라 울랄라 카카카 바자라 걷고 있던 해온이 하도 이상해서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방언을 연습 중이에요. 방언을 연습해요? 러크마 목사님 교회 해온이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사를 연습해두지 않으면 은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표적을 연습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경 공부 반이겠습니까? 참으로 정신나간 미친 사람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고 곧잘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방언을 말해보라고 윽박지르면서 강요합니다. 방언을 제잘제잘 되는 은사주의자들 쳐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방언을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 방언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방언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1절입니다. 그 다음 2절 14장에 이 세 구절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볼 때 정말로 방언의 은사를 정말로 받고 싶습니까?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절과 3절은 내팽개치고 2절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설사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곤면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실제 방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나 자신을 세우나 반면에 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껏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단 1분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9절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열 손가락을 다 한꺼번에 사용해서 악보도 없이 아무렇게나 피아노 건반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그리고 한번 휙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덮어놓고 건반을 두드린다면 그게 음악인지 무슨 곡인지 구별을 못하고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자 신바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가 심히 힘들고 귀를 틀어막고 참다 못해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고양이도 아마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방 안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계속해서 주절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감정만 분출할 뿐입니다.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4절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자신만을 세우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위로도 없고 자신에게 곤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4절에서 자신을 세우나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처럼 곤면하고 위로하는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독일어로 여러분이 30분 동안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세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곤명과 이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열매가 없는데 무슨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지각은 아무 소용도 없는 지각입니다. 5절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은사입니다. 지금도 이 은사가 가능하다면 별 나쁠 것은 없겠지만 불가능한 것을 열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표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인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방언보다 훨씬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는 교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흔한 외국어도 아니고 아주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은 그렇다 치고 통역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교회에 가보면 수백 명, 수천 명 교인들이 한꺼번에 건물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27절의 명령 같은 것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이 구절의 명령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40절의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품이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방언하는 교회는 품이나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와그락을 미쳐 돌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전혀 영적인 자들이 아니고 예언의 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길러내고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더러운 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뱉는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게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울은 방언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그 외에 오륙개 언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시를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자신이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주지 않으며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외국어를 주절된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게시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앞으로 있을 일들과 진리를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7절입니다.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말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구별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린다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의혹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도 방언이란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지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방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14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적의 공격을 알리는 나팔소리나 진군나팔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려오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어떤 병사가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은 나팔소리를 듣고 이것이 진군나팔인가 후퇴나팔인가 이렇게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는 진격을 하고 일부는 후퇴를 하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모든 것을 알리는 신호로 정해진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저녁에 취침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다르고 아침에 기상을 알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행군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비상나팔소리가 또 다릅니다. 정해진 곡조들이 분명하게 올려야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병사들이 알고 그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나팔소리만이 아닙니다. 군대는 모든 지시사항들을 구령으로 합니다. 구령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차렷! 앞으로 가! 이렇게 외쳤는데 그 구령이 너무나 불분명하게 들려서 어떤 병사는 그대로 서있고 어떤 병사는 뒤로 돌아가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구절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허공에다 대고 혼자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란 이처럼 미친 사람들이나 짓거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차라리 미친 사람들이 허공에다 대고 혼자 짓거리는 것이라면 은사주의자들이 짓거리는 방언보다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이라고 짓거리는 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짓 믿음을 가시하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속이는 영에게 인도되어서 미혹당하는 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무지한 야만인이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야만인들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결코 교회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세워주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방언을 주절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교회를 흉내나 내는 교회 놀이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감사합니다.